3월 학력평가 그 다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이슈는 고3 모의평가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윤리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관심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6월 학력평가라는 의미는 있잖아.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한테 중요하지 않은 시험은 없어요. 어떠한 시험이든 여러분이 시험을 치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경험과 재산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6월 학력평가를 우리가 대비하려면 좀 알고 시작하자라는 내용에서 여러분이 6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6월 4일 날 시험을 하죠. 6월 4일 날 시험을 보는데 그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각 교육청들마다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게 되어 있죠. 이번에는 부산교육청 실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루머가 하나 있죠. 부산은 좀 어렵고 서울은 쉽다. 혹은 서울이 어렵고 부산은 어렵다. 우리 학생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정보는 믿지 마세요. 알겠지? 어느 시험이든 등급컷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한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다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 어렵게 나오는 교육청이라고 해서 안 풀 거야? 그렇진 않잖아. 그리고 어느 특정 교육기관이 더 어렵게 출제하고 그런 시험은 없기 때문에 학력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그런 건 좀 무시하시고 일단은 서울이 좀 미실시되기 때문에 표본은 예전보다 좀 줄어들 거예요. 어쨌든 각 지역별로 실제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험 범위를 좀 살펴보면은 고1 친구들은 수학상에서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까지이고 그 다음에 고2는 가나연 공통으로 수학의 삼각함수까지 보게 되는데 여기 축징이 뭐냐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죠. 그죠? 중간고사 때 학습을 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중간고사 때 시험을 치르고 그 범위를 포함해서 기말고사를 보는 학교들은 당연하게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단원이지만 여러분이 대부분 학교는 이거 뒤에 부터 시험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고1 친구들은 도영애 박려식부터 기말고사를 보게 될 거고 고2 친구들은 생각하면서 다음부터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지나갔던 범위라고 해서 지금 막 열심히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는 시즌은 아니잖아. 그치? 당연히 앞에 거 복습하셔야죠. 여러분 1학년과 좀 달라요. 2학년 친구들은. 1학년 때는 사실 지나가는 범위마다 다 버릴 수 있어. 근데 2학년 친구들은 앞으로 수학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범위가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계속 누적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 지금 반드시 복습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복습을 하는 그 과정은 선생님 나중에 다음에 여기 학습법 할 때 말씀드릴게. 그 다음에 등급 커지라는 거 좀 살펴볼게요. 상위 4%랑 상위 11%까지 1, 2등급을 결정했잖아. 그치? 근데 1학년 친구들은 87이나 84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게 지금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87, 84는 3점 차이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 등급별로 지금 표점이 엄청 많이 차이나죠. 70점이 아니고 70점대, 50, 60점대 이렇게 적어놓은 거긴 한데 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상위 4%와 11%까지 1, 2등급 차이가 굉장히 크죠. 등급의 점수 차이가 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라는데 대박이 난 시험이었죠. 표점이 140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 1등급 아이들은 풀 수가 있어. 최상위권 아이들은 풀 수가 있어요. 최상위권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나머지 2, 3등급 아이들은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는 거죠. 그치? 그럼 무슨 말이야?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죠. 시험이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선생님 기준으로는 3학년 친구들이 보는 시험보다 고위 친구들이 보는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좀 더 지엽적이기도 하고 뭐 킬러, 중킬러 이런 걸 구분할 수 없이 많이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막 포진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모의평가 3학년 친구들이 보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15번, 16번까지는 문제없이 쭉 올 수 있거든. 근데 2학년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15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16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어쨌든 1학년 아이들은 여기 봐봐. 여기 7점밖에 차이가 안 나지. 근데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무슨 문제예요? 여기는 최상위권 아이들과 상위권 아이들이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 그런데 중위권 아이들은 못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중위권 학생들이 못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얘네들은 50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고위 애들이 조금 더 어려웠지만 1학년 친구들도 중위권에 포함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기본 4점짜리. 기본 4점짜리의 문제가 많이 많이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는 뜻이라기보다 샘 생각에는 그래. 고1은 시험폭미가 워낙 적어요. 한 단어밖에 안 보지. 한 단어밖에 안 보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문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 수가 있어. 곱셈정리, 인수분해, 방정식, 무용식들을.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약간 어렵다 싶은 건 좀 못 풀게 되는 현상이 좀 있는 거고 2학년 친구들은 시험 범위가 마찬가지로 줄어들긴 하지만 지수로그랑 상학함수 그 반원이 1학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같은 2단원까지이지만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수로그는 일단 소단원이 4개거든. 훨씬 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를 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의 명확한 구분이 좀 생긴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좀 살짝 힌트를 좀 얻어보면은 여러분 모의사 보면은 2점, 3점짜리 있잖아. 2점, 3점짜리 문제를 다 풀면은 약 48점에서 46점 정도 나오거든. 거기에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4점짜리가 몇 개냐면은 7문제 정도 나와요. 3점짜리와 기준이 좀 애매한 문제들이 있지. 그럼 여기 더하면 얼마야? 28점이지. 그럼 더하면 얼마야? 76점이란 말이야. 76점 받으면 사실은 치사학의 등급을 2등급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것도 하지 않고 70점이 안 나왔다는 건 공부를 진짜 안 한 거거든. 내 기준으로는 여러분이 70점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그런 뭔가의 능력치를 좀 단계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치? 자 봐봐. 학습법을 살펴볼게요. 일단은 요게 중간고사 시험법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 학습은 충분히 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많이 잊혀지긴 했지만 개념 학생? 개념 학습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지금 얼마 놀았냐면은 한 열흘 놀았죠. 그죠? 열흘 정도 놀았을 텐데. 열흘? 보름 정도? 보름 정도만에 온탕, 앞에 3개월 내용을 다 까먹는 아이들은 없겠지. 그치? 여러분이 간단하게 다시 한 번 풀었던 문제집으로 풀었던 문제집으로 복습을 하세요. 풀었던 문제집으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시험 요소 높은 학생들에 비해서 고1, 2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 실전 경험이 부족하단 말이야. 실전 경험이 부족해요. 실전 경험이라는 거는 시험장 가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그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4점짜리를 확보하셔야 돼요. 풀 수 있는 4점짜리를 확보하세요. 확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다 풀었다라는 가정 하에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매하게 풀릴 듯 말 듯 하는 그런 문제를 별표치고 넘어가고 나서 20일, 30번 그 어려운 문제의 시간짜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컨트롤하는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점수와 4점짜리 문제를 확보한 상태에서 내가 점수가 완벽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도전해야 실수를 해서 점수를 까먹는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다시 풀 수 있는 4점짜리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확보하세요. 근데 그러한 문항 번호는 1, 2, 3번은 다 마찬가지로 20번 안쪽에 있고 29번 안쪽에 있을 거야. 여러분 충분히 풀 수가 있어.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봐야 되겠니? 기출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기출문제 풀어봐야 하는데 여러분이 사실은 이 교육과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 상학함수단이 지금 포함이 돼 있지만 예전에 이게 이제 그 이과 학생들 문제였거든. 3학년들이 봤던 그 문제를 가지고 2학년들이 풀 수가 없고 이거는 고1에서 한정이 되겠죠. 그렇죠? 고1 친구들은 작년 시험지만 푸세요. 작년 시험지만 푸시고 작년 시험지를 꼭 시간을 재서 푸셔야 됩니다. 시간 재서 시간 재서 푸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4점짜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몇 점까지인가 확인하시는 거고 고2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푸는데 작년 게 아니고 기출문제 집으로 푸세요. 기출문제 집으로 기출문제 집으로 푸는데 기출문제 집들에서는 다시 재편성돼서 지금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떠한 강좌의 연습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해 작년에 나왔던 누적되었던 기출문제들을 수록해놓은 책들이 있어. 어떤 특정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데 아니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집이 있잖아. 무슨 스토리 이런 거 있잖아. 그걸로 푸시는데 문제 너무 많잖아. 많으면 어쨌든 기출문제에서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하고 3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문항 번호를 쪼개서 푸는 게 제일 좋아.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어. 그러면 내가 50번까지 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홀수번만 풀거나 짝수번만 푸세요. 시간이 되면 다 푸는 게 좋고. 알겠지? 시간이 안 되면은 홀수, 짝수를 구분해서 푸셔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과 능력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사실 학습계획에서 나타나게 되겠지. 학습계획인데 여러분이 지금 정시파이터로 돌아선 친구들은 아직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 있으면 안 되는데 학습계획 짜할 때 어쨌든 우리 내신을 포기할 수가 없지. 내신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신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6월 중순까지는 6월 중순까지는 어떠한 포지션을 좀 취하신 게 좋냐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잖아요. 수학을 사실 매일 공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로 있다고 가정했을 때 5일만 잡겠습니다. 알겠지? 5일만 잡아볼게요. 5일만 잡을 때 지금은 여러분이 내신에 오로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학력평가와 내신과의 비율이 약 6대 4나 7대 3 정도로 유지가 되게 그러니까 여기 때 내신이랑 내신을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제 학평을 준비하는 거지. 학평을 준비하는 거지. 학평을 준비하다가 6월 중순 이후로는 여러분이 학평에 대한 포지션을 하나로 다 내신 깔아버리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 학평을 준비한다라는 그 의미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풀었던 문제집으로 복습을 다시 하거나 못 풀었던 것만 푸시거나 아니면은 기출 문제집으로 푸시는 방법이 있겠지. 알겠죠? 사실은 6월 학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위가 워낙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6월 초까지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근데 여러분 6월 4일날 시험 끝나고 나서 나 오로즈 내신에 집중하겠다 한 달 동안 그럼 이때 학평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거고 하나는 남겨놔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꼭 6월 중순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오로즈 내신에 집중하기 그런 시즌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정도의 비율을 맞춰주기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학생 때는 학교에서 매번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나는 나는 오로즈 내신로만 대학 갈 것 같아서 내신만 거의 9대1로 준비를 했거든. 근데 9대1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하고 학평에 대해서 모평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경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준비가 좀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되 지금은 학평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7대3 6대4 정도 비율로 맞춰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시험 범위가 짧아요. 시험 범위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유월학 평가에 충분한 시간이 있고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안 했다고 해도 2점 3점 맞추면 50점대 가까이 갈 수가 있어.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50점대가 3등급대 점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4점짜리만 골라내면 되는데 2학년들은 좀 많이 어려운 문제 쪽에 문제가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1학년들은 중간 정도 난이도에 좀 배치가 있기 때문에 1학년들을 준비할 때에는 아 어느 정도 약간 어려운 기본 4점짜리 문제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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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보고 2학년 친구들은 약간 어렵다 싶었던 흔히 얘기하는 중킬러 같은 문제들을 좀 많이 다뤄보면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플러스 나머지 기간에 공부한 내용 포함시켜서 그래도 우리 우학평 점수를 잘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만점이나 1등급을 목표로 한 친구들은 진짜 어려운 문제집으로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 그치? 자 기출문제에서 2학년 친구들은 약간 좀 제한이 있지만 1학년 친구들은 많은 회차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봤던 시험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시험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시험은 없다. 어떤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최선과 걸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뜨리지 말고 그래도 우리 학평 많은 기회 아니니까 충실을 잘 대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대 점수를 받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